Q. 비보이 크루 플로우맨스 저희는 비보이 크루 플로우맨스입니다.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출 때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껴요. 하지만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산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. 이런 상황이 불안하지 않느냐고요? 물론 불안하죠.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맞는지 끊임없이 의심하고 방황하는 날들의 연속인걸요. 하지만 삶은 계속되어야죠. 저희는 길 위에 멈춰서는 대신 다시 한번 힘을 내 달려보기로 했어요. 진심으로 좋아하는 일을 하며 낭만이 흐르는 삶을 사는 거. 춤으로 그런 삶을 만들어보려고요. 그게 저희의 꿈입니다.